자 이번 명조는 병진, 계사, 정추, 갑진 명조를 보겠습니다. 정화가 4월에 태어났으니까 맹렬할 때 제철이 태어났죠?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7살, 겁제, 진, 인성이죠? 축도 인성이고 인성이 좀 왕하네요. 인성이 왕하고 제철이 태어났으니까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 이거를 시켜주려면 개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성, 갑목도 생을 해주고 하니까 사회축, 진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 생후 4월, 정화가 4월에 태어났으니 개수, 부성, 청투 자 개수가 정화에 있어서 개수는 뭐죠? 7살이죠? 이 개수가 즉 관성으로서 부성, 남편의 성으로서 맑게 투출되었으니 시간, 갑목, 시간의 갑목은 인수, 독청, 인수인데 혼자서 청화하죠? 그래서 시, 품격, 단장, 그래서 그 품격이 단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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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 정결 자 지신, 정결은 지킬지자, 몸신자죠? 지켰어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그러니까 결자 맞죠? 자 깨끗할결, 정결할결 그러니까 자기 몸을 깨끗하게 지켰다 애석한 것은, 사석, 애석한 것은 병화, 태양, 병화가 너무 왕성해요. 그렇죠? 사화도 있고 그래서 생조상관, 상관을 생으로 하고 있어요. 병화가 화생토가 되겠죠. 그렇죠? 자 너무 상관을 생하고 있으니, 이치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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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아닌가? 체, 빈여체, 체분 자 그래서 치,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경, 거울경자죠. 파, 거울이 깨지고 빈여체, 빈여체가 쪼개졌어요. 자, 거울이 깨지고 빈여체가 깨졌다. 옛날 결혼한 여자들은 빈여를 꽂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혼을 했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지게 됐다. 연 상관을, 상관을 너무 생겨지다 보니까 관을 극을 하다 보니까 남편과 헤어지게 됐고 연, 그러나 희반가운 것은 사축 공급 사축, 사유축으로 금국이 이루죠. 금국이 이루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재성이죠. 재성득용, 재성이 쓸모를 얻었다. 어떤 용신이 되었고 신왕이 제위자, 신왕암으로 재성을 뭘로 삽는다? 자식으로 삽는다. 그래서 교자, 성명, 자식을 가르켜서 이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떨칠 정도로 성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괴기, 두 명의 아들이 모두 귀하게 되었다. 수, 삼품, 지봉, 삼품의 봉을 받았다. 삼품, 교술의 봉하여졌다. 그 말이죠. 남편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잘 키운 그러한 명조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 신모, 계유, 무어 이 명조를 보겠습니다. 개묘일주가 묘월이면은 개수가 2월달에 봄에 태어났죠. 여기는 병신합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목국이고요. 묘유화금 이것도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수, 생후, 중춘. 자, 묘월이죠. 중간, 중간 봄이니까. 봄 중간에 태어났고. 설, 설기, 지지. 자, 설기지지. 수생목으로 설기시키고 있죠. 그 설기시키고 있고. 겸지, 겸하여, 재관, 병왕. 재관이 같이 왕하다. 자, 개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관이 무터죠. 그 다음에 재성은 뭐예요? 신금이죠. 그렇죠? 유금도 재성이고요. 아참, 유금이 재성이 아니죠. 병화가 재성이죠. 그래서 병화가 임목 위에 있고 무터가 또 오하에 있으니까 관성과 재성이 전부 왕하다. 일원유약. 일주 개수는 등령을 못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득지했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인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원유약. 일주가 약하고 부드럽고 약하고 그래서 이인부.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인성을 뭐로 삶는다? 남편으로 삶는다. 그럼 인성은 뭐예요? 금이겠죠. 신금이. 신금유금이 관성이 되겠죠. 청이득용. 맑고 그 쓰임을 얻어서 시. 병. 성. 단. 장. 그래서 그 성품이 단장한 그러한 성품을 얻게 되었다. 금검 방직. 방직은 이제 우리가 옛날 그 누에 키워 가지고 뭐 이게 섬유 짜는 것처럼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배 짜는 거. 금검은 잘 아시죠? 자 부지런하고 금검에서 그래서 방직을 열심히 해 가지고 지추근. 추근이면 이운이죠. 추근에 이르러서 설화공금. 자 축축한 토니까 화해 기운을 화해 기운을 빼기고 그 다음에 토생금으로 금을 생해 주니 연생이자 연달아서 두 명의 자식을 낳았다. 무자. 이 무자 오늘에 이르러서는 충거오아. 자. 자오충을 하죠. 자수가 오아와 충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충거오아. 오아를 제거해서 없애니 부상유금. 유금을 다치지 않았다. 왜냐면 화극금으로 오아가 유금을 극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오충으로 오아를 없애버리니 오아가 유금을 극을 하지 않아서 아니 오아가 유금을 극을 하지 않아서 유금이 상하지 않게 되었다. 붓. 부. 주등과갑갑. 그래서 이럴 때 남편이 과거에 응시해서 장원급제죠. 발갑은 장원급제였다. 일교정예운으로 바뀌니까 자. 일교정예운으로 바뀌니까 서귀의. 서쪽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럼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죽었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 차조지병 이명조의 병이다. 실제 제왕이다. 실제로 제성이 왕안 까닭이다. 천간지신. 천간의 이 신금은 천간의 신금은 병화합지. 병신합으로 합을 하죠. 병신합으로 합을 해서 지지이유. 지지의 이 유금이 뭐에요? 지지의 유금이 오화파지. 오아가 유금을 파해버리죠. 오아가 유금을 파하고 그 다음에 갱. 더 혐오스러운 것은 더 혐오스러운 것은 임묘. 임묘. 임묘 당권 생화. 임묘가 당권 잡아서 이 병화를 생해주고 있으니까 화를 생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더 혐오스러운 거다. 정예운. 정예운이면 정계충이 되죠. 그 다음에 해는 해묘미가 되고 그래서 정예운의 한목 화목. 해묘미. 해묘미. 이렇게 해묘미로 화해서 목으로 바뀌니 조기왕신. 왕신을 일어나는 것을 돕고 우. 또 정화가 정화가 긴극 신금. 바로 옆에 붙어서 금을 극을 하니 블록의 그래서 살지 못한 게 당연한 것이다. 죽음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죽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인성이 인성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고 시간의 정관을 남편으로 봐야 되겠다. 시간의 정관. 자, 이 무토를 무토를 정관으로 보는 게 맞다. 정해대원에서 인해 합으로 인해서라고 하지만 자, 이 정해운에 정해운에 인해 합목으로 화해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해묘미 합이 더 중요하겠는데 쓸모없는 육합을 이야기하고 그 중요한 삼합을 생략하니 생략하는 점도 참고 바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명절을 보겠습니다. 병화일주가 묘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재성이 있고 관성도 있고 사자묘 한번 볼게요. 병화생우중춘 묘울에 태어났고 중춘에 태어났고 화상모광지싱 화가 상이고 목이 왕하는 시리다. 계절이고 그래서 정득중화지상이다. 중화의 상을 얻었다. 연월 연월의 양투재성 자, 신금신금이 재성이죠. 연월의 두개의 재성이 신금신금이 투관이 되었다. 지지사축공금 지지의 사와 축이 사유축으로 금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사유축금은 뭐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재왕생관 재가 왕하서 그리고 재생관으로 생을 한다. 금생수가 재성이죠. 관성 등록 관성이 등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인위부 인성을 뭘로 본다? 남편을 본다. 인성은 뭐예요? 묘목이죠. 묘를 관성으로 본다. 위진신드경 위진신드경 이것을 소위 진신이 용신을 얻었으니 또는 쓸모를 얻었으니 병성금검 즉 성정이 금검함을 얻어서 그렇죠? 성정이 금면하고 검소해서 방적 좌독 자, 방적은 뭐예요? 배를 짜는 거죠. 그 다음에 도울잣자 도울잣자 그 다음에 일글독자 그래서 공부하는 거 배를 짜면서 즉 일을 하면서 남편이 공부하는 것을 도왔고 그 다음에 봉 봉사하다 그 말이죠. 봉, 감지 이 감지가 이제 달콤한 그런 좋은 맛이죠. 그래서 이것을 맛있는 거 맛있는 것을 봉사를 했어요. 누구에게? 득 구 구고 즉 시아버지와 시문이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그 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드려서 그것을 드시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환심을 얻었다. 지 가보은 가보은에 이르러서 가보은 이 가보은에 이르러서 방신위인 가보은에 가보은에 이르러서 방신 그 일주를 도와주고 자, 목생화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오충이죠. 자오충을 해서 자수를 충을 해서 이 수가 병화를 건들지 못하게 호위하는 거죠. 가보은에 이르러서 가보은에 이르러서 방신 일주를 목생화로 도와주고 오아가 자수를 건드려서 인 성 그 위기에 몸이 빚고 인성 nek 인성을 호위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묘목이잖아요 아 묘목을 이 묘목을 호위했다는 것은 위에 신금이 이게 금금목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아가 이 금을 화극금으로 제어해서 이 금이 오아 묘목을 건들지 못하게 해서 이 인성이 남편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힘을 있게 해주고 묘목이 다시 병화로 목생화로 간 거죠 그래서 방신 위인 그래서 부 남편이 주 연등 갑방 그래서 남편이 연달아서 과거시험에 붙었고 그래서 고봉 고봉의 그 벼슬을 하죠 의인 의인의 원래 이게 마땅을 자란 말이에요 마땅할 의자인데 사람이 마땅하다 벼슬을 받고 사람이 마땅하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이 의인의 고봉을 직급을 받았다 의인은 여기 보면은 자 62번의 조선시대인데 우리나라에요 정육품의 문무관의 아내의 봉작이래요 그리고 고종 2년때부터 정정육품 정치인 아내의 봉작을 병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 중국의 벼슬이기 때문에 5품 이상의 모친이나 문무관의 모친이나 차의 봉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이 중국에서 5품 이상의 그러한 처로 천하든가 모친의 봉호를 말한다 수지, 유운, 유운까지 살았어요 유운까지 수지, 유운 이때까지 산거죠 그러면 10으로 보면 10, 20, 30, 40, 50 맞나요? 맞나요? 여기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한 60대 70 전까지 살았다는 소리죠? 유운까지 살았고 회, 금, 충 사유축이 되죠? 사유축, 금국이 되죠? 사유축, 금이 되어서 충묘, 금이 되어서 이 묘목을 차버리니 이 묘목이 아까 뭐였어요? 인성이었잖아요? 인성인데 이걸 뭐래요? 불호, 관으로 받죠? 남편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묘목을 사유축으로 금이 되어서 차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다, 블록.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었다 아까 저 이윤위보,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인성을 남편으로 보는 경우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기니까 여기서 한번 쪼갤까요? 자, 병진일주, 즉 병화가 묘울에 태어났어요 병화가 묘울에 태어났고 묘유학금, 재성이고 신자진수국이 자라면 될 수도 있고요 관이 될 수도 있고 관이 되고 이거는 겁제, 비결. 자, 보겠습니다 병화생우중춘, 묘울이죠? 봄의 가운데, 즉 임묘지인 가운데 묘울에 태어났다 관투재장, 관이 투출되고 재성은 암장되었다. 지장관에 있다. 그 말이죠? 괴수, 관이 투출되어 있고 재성이 뭐죠? 신금도 재성이고 유금도 재성이에요 그쵸? 묘유학금. 근데 이게 암장되어 있고 인성병령, 인성이 원령을 잡고 있어요 묘울에 목생화로 인성이 병령하고 있고 원령을 잡고 있고 비겁, 방신, 병화, 비경과 정화가 도와주고 있죠 일주를. 그래서 사후왕상, 굉장히 왕상처럼 보인다 재혐. 그러나 D, 중국말로 혐오스러운 것은 묘유봉충이다. 이 묘유가 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정, 정화와 개수도 뭐다? 서로 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화, 목화손이 금수존. 목화가 서로 싸워서 손실이 나고 서로 손해가 나고 금수가 존재한다 목화가 손상을 받고 금수는 남아있게 되었다 술의 시간, 병화지죠. 비록 시간의 병화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지만 단, 그러나 병임신이, 병금이 신금위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힘이 없죠. 뿌리가 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역, 자고, 불복. 스스로 돌아보고 불가. 스스로 돌아볼 그러한 겨를이 없다 그렇죠? 스스로 돌아볼 겨를이 없다 행, 다행인 것은 진중축장 여기, 진토 속에 축장, 저축되고 축적되고 암장되어 있는 여기가 있으니 일점 미묘, 한 점에 아주 미미한 새싹이다 그렇죠? 한 점에 굉장히 미미한 새싹이다 상, 오히려 전춘영, 오히려 봄에 당령을 하게 되니 그러한 봄에 당령을 하게 되니, 실형을 하게 되니 유, 오히려 뭐뭐스과 비슷하다 능, 보용, 용신을 보좌하는 것과 보좌할 수 있다 오히려 용신을 보좌할 수 있다 교지, 전조, 전조, 앞에서 본 명조와 비교해 보면 갱약, 더욱 약하다 역, 이, 인성, 위부 역시 인성을 남편으로 본다 여기서 인성을 보면 묘목이 또 남편이 되죠 위인, 단장, 유한 유한, 유한이죠? 유한 단장, 유, 그윽할 유, 그 다음에 오할, 유한 그러니까 단장 유한이면 그 사람 됨에, 사람 됨이 단장하고 단정하고 그윽하였다 유한 지서 달리, 글을 알고 그 다음에 이치에 도달했다 이치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글을 알고 지서, 글을 알고 달리, 도달할 달자 이치 리자죠 그래서 글을 알고 이치에 도달했다 병호운의 병호운의 이 병호운의 병호운의 다 화죠 병호운의 파기유금 화급금으로 이 금을 파괴를 하니 부주 등과 그 남편이 등과를 해서 생이자 두 명의 자식을 낳고 고봉 사품 사품의 벼슬을 받았다 지사순회 사순회면 사십이 넘어서 그 말이죠 그러면 이십, 삼십, 사십 여기에 무신 무신기유 여기 이후에 명조죠 명조죠 그래서 지사순회 사십이 넘어서서 운주 무신 무신으로 가니 이때 무신으로 가니 설화 화 화생토로 설을 하죠 그 다음에 생금 토생금 이렇게 생을 하니까 불럭 죽었다 그래서 이 무신은 설기당에서 그 다음에 설기화금 설화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그 다음에 금을 생해서 토생금이라 하거나 또 신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금을 해서 뭐하게 됐다? 블럭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해 해결해 다음 해결해 감사합니다.